5월 가장의 달 현안한 콘서트 가장한 남자의 대명사 이강래가 부릅니다 당신의 남자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 아무리 힘든 날도 우리의 사랑으로 아껴주며 함께 살아요 우리는 서로 영원히 함께 오늘도 나는 당신의 남자 한 걸음 한 걸음 나만 믿고 와줘요 당신 앞에 약속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만 바라보니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 아무리 힘든 날도 우리의 사랑으로 아껴주며 함께 살아요 우리는 서로 영원히 함께해 오늘도 나는 당신의 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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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